반갑습니다. 지리의 민정팀입니다. 이제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죠.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셨나요? 제가 지금 현장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사실 N수생들은 사탐은 많이 준비가 돼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3 친구들이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더라고요. 정말 이게 매해마다 날이 갈수록 좀 심해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제 100일 남기 시점에서 지금도 사탐을 안 했다. 이제라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제가 그동안에는 그래도 구경술을 중심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구경술 중심으로 하고 사탐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들아 아직까지 개념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내가 그걸 어떻게 느꼈냐면 7월 학평 모의고사의 점수를 보고 느꼈거든. 그런 친구들 진짜로 맨날 맨날 하셔야 됩니다. 이제 100일 다가왔으니까 이제 시작해도 늦지 않아가 아니라 늦었어 얘들아.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포기할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덥고 지금 날씨가 너무 덥죠. 너무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데 덥고 짜증 나더라도 어떻게 하겠어. 그럼 얘들아 내년에 또 너희 이 퀘스트를 보고 또 강의를 또 듣고 이러고 있어야 된다. 진짜 싫잖아 그거는. 그치.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좀 후회하지 않으려면은 그래도 100일 남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착실하게 공부를 해나가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이 100일 동안 질의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선생님이 간략하게 퀘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선 100일 전 해야 할 일. 먼저 항상 제가 N수생들하고 빗대서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N수생들은 그동안에 많이 많이 해왔어. 물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지만은요. 그래서 기출 문제가 되게 많이 풀어져 있는 상태인데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직 많이 풀어져 있지 않더라고. 반드시 3년 치는 꼭 돌리셔야 됩니다. 6평하고 9평은 기본이 돼야 되고요. 이제 시간이 됐어. 시간이 남았어. 그러면 얘들아 나머지 학평 모의고사도 푸세요. 학평 모의고사 문제 좋고. 그리고 우리 이제 메가에서 지리 퀄모의고사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구매해가지고 풀어보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 풀었던 친구와 안 풀었던 친구들이 해야 될 공통점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저는 제가 그랬죠. 지리 맨 처음부터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개념을 완벽하게 복습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공부했던 책. 내가 그동안에 정리해왔던 거 있잖아. 그중에 내가 제대로 외우지 못하고 얘들아 한 번 좀 틀렸던 부분은 계속적으로 틀린다. 그런 부분을 10번 20번 계속 누적 누적 누적해가지고 반복을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만의 이제 정리. 나만의 노트는 필수적으로 꼭 가져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공부해왔던 거. 기출 또 그 다음에 개념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집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너희만의 노트를 만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 왜냐하면 그거를 너희가 수능날 가져갈 거거든. 자 그럼 우리가 먼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얘들아 요즘 최근의 추세가요. 그래 지도가 중요해. 한국지리 세계지리는 지도가 중요한데 특히 한국지리가 이번 6월 모의고사에 지역지리 문제가 6문제가 출제가 됐죠. 근데 그 지도가 너희 알지. 예를 들면 괜찮아. 나는 중요한 위치만 알면 돼. 그래서 너희가 도청이라든지 광역시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많이 암기를 한단 말이지. 그런데 6월 모의고사를 본 친구들은 아마 알 거야. 상당히 시험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위치를 알아야지 문제를 풀 수 있게 됐어. 예를 들면 우리 경상도의 영천이라든지 또 칠곡이라든지 이러한 지역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중요한 위치들이 있잖아. 그 주변에 걔네는 단골손님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예를 들면 선생님이 지금 세계지리가 아닌 한국지리 지도를 하나 가져왔어. 여기가 지금 충청북도의 선생님 되게 좋아하는 도시야. 단양이야. 단양. 이 단양의 주변의 지역들 그리고 이 단양과 특징들이 상당히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럼 이 표시된 지역이 지금 충청북도 단양입니다. 단양인데 왜 내가 여기를 가지고 왔냐. 이곳은 특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석회암지대, 카르스티 지역 그리고 시멘트 산업 발달했고요. 그리고 밭작물로 유명한 마늘로도 상당히 유명한 지역이고요. 주변 지역들의 대표적으로 제천이라든지 또 강원도의 영월이라든지 그리고 경상북도의 바로 우리 문경세제에 해당되는 조령. 문경에 해당되는 곳들. 여기가 거의 공통적인 특징들이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다가 한국지리 지도만 가져왔는데 내가 세계지리를 안 가져왔어. 왠지 알아? 얘들아 요즘의 세계지리 문제는 물론 지도를 주기도 하지만 너희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지게 시험해낸다. 예를 들면 여기에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이 흐르고. 그럼 너희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이 어느 나라에 흐르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 상류에 해당되는지요. 아 걔네가 트리키였지. 그 다음에 하류에 해당되는지요. 아 거기가 이라크였지. 이러한 나라들의 특징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반드시 하나가 나와. 그런데 그게 작년부터 출제가 됐기 때문에 올해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올해 분명히 나올 거기 때문에 너희 지도를 되게 띄엄띄엄 보고 너희가 그냥 대충대충 봐도 괜찮아. 어차피 나는 지도를 잘해. 그래서 나는 중요한 지도만 외우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올해는요. 제 예상건데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탐이 아무래도 사탐에서 조금 변별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과 학생들은요. 그렇다면 문제를 어렵게 출제를 할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너희의 실력이 어렵게 출제했다가는 큰일 날 지금 형편이거든. 그래서 상당히 지역적으로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되게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거.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지도. 지도 정말 중요하니까. 선생님 지도 특강 책 있잖아. 계속 내가 잘 안 외워지는 지역들. 아 그리고 그 교재 자체에서도 강의가 되게 짧단 말이야. 아직 안 들은 친구들은 그거 한번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꼭 복습하면서 봐봐. 그럼 되게 지역적인 위치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있거든. 중요한 지도들. 우리 친해지자고. 그래야지 지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도 문제들을 다 맞고 가지. 자 그 다음에 너희가 그동안에 공부를 해왔던 동안 내가 되게 헷갈렸던 개념들이 있어. 그리고 내가 용어. 그리고 니네 세계지리나 한국지리 같은 경우는 용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뭐 혁신도시. 그래 혁신도시 요즘에 너무나 잘 나오고 있죠. 그런데 혁신도시가 어 전주? 나 전주라고 배웠는데 진주도 있었나? 전주와 진주 두 군데 다 있죠. 그쵸? 그런데 이러한 데를 위치적으로 너희가 지도상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뭐 고양이나 성남. 이 중에서 주간인구 지수. 주간인구 지수가 뭔지 알아야지 문제를 풀겠지. 당연히 성남이 테크노밸리라든지 네이버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간인구 지수는 성남이 높지만 이러한 너희가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 그리고 그 기본적인 용어에서도 너희가 많이 틀리는 거. 뭐 인구가. 인구 비율.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틀린다고. 그러니까 순지 비율인지. 항상 그래프를 볼 때도. Y축에서 이야기하는 게 비중인지. 상대값인지. 순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너네 이렇게 그래프 나오고 지도 그 밑에 되게 찌그맣게 글씨가 나온다고. 그거 얘들아 정말 꼼꼼하게 읽어봐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좀 헷갈렸던 개념들.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형광펜으로 칠을 한다거나 아니면 너희만의 노트 조그맣게 이쁘게 만들지 말라고. 지금 시간이 없잖아. 거기다 왜 투자를 하냐. 내가 미술하는 애한테 이거 만들어야 돼. 이랬더니 정말 너무 이쁘게 만들어 온 거야. 그래서 내가 너 이거 시간이 얼마나 걸렸니? 이랬더니 애 막 이러더라고. 이쁘게 만들지 마 얘들아. 니네가 그냥 알아볼 수 있게만 만들면 돼. 여기다가 지금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헷갈리는 개념. 불분명한 개념들. 잘 정리해두자는 거지. 그리고 기출과 친해지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기출 안 돌린 친구들 아까 첫 번째 얘기했죠. 적어도 3개년치는 기출 꼭 돌리자고. 니네 기출 안 돌린 친구 지금부터 매일마다 매일마다 하루에 10문제라든지 20문제 너무 버거우면 10문제라도 풀고 거기서 모르는 것들 정리하고 가. 진짜로 해야 돼. 니네가 기출 문제를 한 3년치를 학평까지 다 돌리잖아. 그럼 진짜로 자신감이 업된다. 점수 올라가. 왜냐하면 지리나 한국 지리나 세계 지리는 공통적으로 전통적인 문제들이 있어. 정말 바뀌지 않는 문제들. 그럼 그 문제들을 다 막고 갈 수 있거든. 근데 최신의 트렌드라든지 최신의 유형들은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얘기한다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요즘엔 지도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은 최신의 트렌드라고. 그런데 옛날부터 나왔던 전통적인 것들이 기출을 통해서 너희가 반복을 하면서 아 이런 부분들이 니네 3개년치를 풀잖아. 이게 계속 나오는구나. 아 이게 계속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너희가 인지할 수 있거든. 그래서 기출을 꼭 풀어봐야 된다라는 거. 최소 3년치야. 알겠지? 최소 3년치 꼭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너희 제일 어려워하는 거. 사실 자연 지리는 한국 지리는 되게 쉬워. 그리고 세계 지리에서는 기후 파트를 많이 어려워하는데 기후 파트 사실은 문제 많이 풀다 보면 이제 감이 옵니다. 그렇죠? 항상 맨날 주어지는 위치만 물어보고 너희가 많이 어려워하는 게 자료인데 이 자료랑 많이 친해져야 돼. 나오는 자료들이 형태만 달리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고 사실은. 물론 지리는요. 통계치가 항상 매년마다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자주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3년치만 풀라고 한 거는요. 물론 옛날 문제 풀어도 좋지만 너무 통계치가 확 바뀌어 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적어도 3년치 그 정도만 풀어도 충분하니까는 그 밑으로는 더 내려가지는 않으셔도 돼요. 만약에 나는 그때도 풀고 싶어. 그러면 자연 지리의 통계치 바뀌지 않는 것들 위주로 풀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자료별 특징이라든지 특이한 점을 파악해야 된다고. 예를 들면 여기는 지금 한국 지리에서 자동차 출하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렇다면 자동차 하면 얘들아 대표적으로 어디가 딱 나와야 돼. 그래. 가장 포인트가 되는 곳이 호남 지방의 광주 광역시야. 그치? 광주 딱 떠올리고. 전체적으로 여기에 지금 출하액이 원으로 나타냈잖아. 종사자 비율. 종사자 비율이 아 남동쪽 즉 우리나라 영남 지방의 종사자 비율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구나. 이런 것들을 너희가 체크하면서 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래프에서 의미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자료랑 친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너희 그동안의 마음 수능 특강도 풀고 선생님 교재도 풀고 또 다른 선생님 교재도 풀고 이러면서 자료들이 막 이렇게 중고 난방식으로 돼 있지. 예를 들면 이번에 선생님 교재 맨 처음에 지도 특강부터 해가지고 로드맥 그다음에 이번에 키맥까지 그리고 이거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넣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엔드맵이 들어간다고 이 교재들을 모두 다 하나로 단권화를 시켜버려. 왜? 너희 이거 얘들아 내가 중요한 거 저 책에다 체크해놓고 또 이 책에다 체크해놓고 너희 그때마다 꺼내가지고 볼 거야? 그거 아니잖아. 하나로 딱 모아가지고 시간 절약해가지고 빨리 봐야지. 그걸 얘들아 이번 방학 때 좀 끝내. 빨리 방학 동안에 아 내가 맞다. 이 부분 그거 했던 거 나 이거 잘 모르지. 나 이거 맨날 까먹었지. 그 부분을 체크하면서 가라고. 그 부분을 좀 적어놓고 만약에 나 이것도 만들기 너무 귀찮아. 그런 애들이 있어. 좀 남학생들이 잘 안 하지. 그럴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번 키맥 교재의 시크릿 노트 같이 넣어가지고 왔습니다. 그쵸? 여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내용들. 다 넣어가지고 왔잖아. 그래서 나는 이거 만들기 힘들어. 그러면 이 시크릿 노트에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 내용들. 그거 점검하면서 거기에 아 선생님도 자료도 다 업그레이드를 해놨기 때문에 최신의 자료로 다 갔단 말이지. 여기서 꼭 봐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체크하면서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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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 그때 뭐 오늘은 1강 이게 아니야. 너희가 처음부터 적어도 오늘은 5강까지. 이게 모두 거의 20강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오늘은 5강.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10강까지 했어. 그러면은 앞에 거를 다시 반복. 계속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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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 반복이 얘들아 지리는 진짜로 정말로 중요해. 반복하는 애들이 정말 잘해. 왜 N수생들이 잘하겠어? 그만큼 많이 반복을 했기 때문이지. 자 시크릿 노트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얘들아 지금 날씨가요. 선생님 오늘 메가에 오면서 메가스터디에 오면서 차를 안 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이러고 와봤다.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미쳤나 봐. 너무 지치더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많이 타고 다니니까 많이 지치겠죠. 그런데 지금 지치시면 안 돼요. 선생님은 너희보다 조금 나이가 더 있잖아. 그치. 여러분들 어린 그런 나이에 지치지 마시고요. 물론 힘듭니다. 그런데 그게 더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고 학습하는 데 스트레스를 받고 나 100일 동안 나 지금까지 뭐 한 거지? 어 나 어떡해? 나 또 애기 나 어떡해? 막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얘들아 아직 닥친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후회하지 않으려면은 그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 눈앞에 당장 100일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를 점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 곧 9월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요. 학습에 나만의 흥미를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복습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난 지도가 부족해. 나는 그래프 보는 게 부족해. 그러한 친구들 바로 100일 동안 여러분들 복습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개념 다시 한 번 반복 그리고 문제 안 푼 친구들 문제 꼭 풀어보는 거 그리고 지도 올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그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한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수능에서 점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민정티가 여러분들 만점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수능 전날까지도 수능 날까지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항상 열심히 하시고요. 제가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